냥? 탱구야! 이 자식들 다 죽었어! 이게 무슨 짓이야? 거슬려서요? 뭐? 거슬린다고요? 이제 형님도 거슬리네요 넌 나한테 안 돼 사람만 보면 벌벌 떠는 주제! 뭐? 이거 놔! 형님! 이제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! 탱, 탱구야! 탱, 탱구야! 다른 곳으로 가시죠 한방에 쓰러졌다며? 쪽팔려서 여기를 어떻게 다 쓸 생각을 하냐? 흥! 더 창피해지기 전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, 이것들이! 잘 살아라 여기는 많이 떨어진 곳이니 안전할 거예요 그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힘들다 어이! 거기! 랜선 집사! 구독하라냐!